산속은 정말 밤이 심하게 길구나. 몇 시야? 지금? 6시 40분? 그거밖에 안 된다고? 대박. 원래라면 지금쯤 슬슬 집에서 켜 나와서. 사장님, 저희 왔어요. 사장님, 닭발 하나만 주세요. 청양고추 이빨이요. 손도 하나. 오늘은 시원한 걸로. 어떻게 뭐, 맥주도 하나 깔까? 첫 잔 썩 봐야지. 이데이 쿨쿨. 자, 맥주 갑니다.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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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들 주시고. 소주 받으시고. 맞아요. 자, 뚜롤롤롤롤롤롤롤롤롤. 맑다 맑아 첫 잔 따를 때만 나오는 이 소리. 반갑다. 자, 그럼 이제 맥주 갑니다. 주루룩. 간만에 한번 돌려볼까? 동구방 과수 원샷. 자, 가져가. 자, 닭발이 왔어요. 뜨거우니까 천천히들 먹어라. 닭발! 장갑 껴, 장갑 껴. 아, 뜨거워. 잠깐만. 그만 할까? 그럴까? 아휴 나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프라이데이